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회계원리 기본과정을 모두 끝내줘고 기본서 과정을 다 마무리했는데 오늘부터는 문제풀입니다 문제풀이 물론 문제풀인데 단원별로 문제풀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요 교재입니다 문제풀이 교재, 주점 올풀이죠 그거 보시면 차례 한번 보세요 차례 보시면 적중 핵심 문제에서 차트 1장 1절하고 쭉 나옵니다 2장에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그리고 재무제표와 기타회계하고 나서 원가관리회계를 넣어 있죠 그래서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를 모두 같이 수로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무회계에서 80%고 원가회계에서 20%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 1장에 보시면 회계의 기본원리인데 이 부분은 가장 기본원리, 말 뜻 그대로 자산이 뭐냐, 부채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본론에 바로 들어갑니다 본론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서 해 드릴 겁니다 이건 안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은 너무 쉬운 부분이잖아요 기본원리 부분하고 거기에 대한 이론 부분은 마지막에 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바로 본론, 본론 들어갑니다 5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55쪽부터 보세요 55쪽 그거 보시면 금융자산 나오죠 우리 이제 이 회계원리의 본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하면 계정과목별, 말해 회계철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뭐냐 하면 자산입니다 자산, 자산하고 나면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식이죠 자산에서 공부할 게 뭐죠? 현, 예, 주, 외산, 건물, 그리고 기타 여기 자산에서 공부하는 거였잖아요 공부했죠, 아시죠? 현 뭐죠? 현금, 예금, 주식, 외산, 상품, 건물, 자산 이게 자산에서 공부하는 거 여기에서 시험에 50% 줄이 됩니다 50% 그죠?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현금 나왔습니다 그죠? 현금에서 뭐죠? 그렇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 부분이죠 예금에서는 그렇죠 은행계정 조정표 주식에서는 뭐죠? 그렇죠 주식에서는 이 주식을 우리가 취득하고 보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이걸 처분하죠 이 단계 회기처리죠 그죠? 취득, 보유, 처부죠 예 이때 우리가 취득했을 때 취득했을 때 육아증권을 내가 보유 목적에 따라서 우리 회사에서 1년 내에 팔 거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말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자체에서 1년 내에 팔 거라면은 뭐로 처리하고 그렇죠? 당기 손익 금융자산 1년 후에 팔 거다 하면 뭐죠? 기타포갈 손익 금융자산 중간에 안 팔 거다 만기까지 보유한다 물론 주식은 만기가 없죠 사체를 말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대표로 주식했지만은 채권도 있죠 국채, 사채, 공채, 지방채 그렇죠? 이런 거 우리가 중간에 안 팔고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 그럼 뭐라 했습니까? 예 상가 후 금융자산 그렇죠?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아무튼 이거 두 개가 핵심입니다 이 두 개 그렇죠? 1년 내에 팔 거냐 당기 손익 금융자산 1년 후에 팔 거냐 그렇죠? 기타포갈 손익 금융자산 요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보유하고 있을 때는 평가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평가 이익이냐 평가 손실이냐 처분 시에는 팔고 이익 받느냐 손해받느냐 처분, 손익, 계산해 보는 거 이게 주식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현금, 예금, 주식, 회사 금융자산까지는 이거는 우리가 현금으로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자산? 그렇죠? 금융자산이라 한다고 그랬죠? 금융자산 이건 아직 안 팔았죠? 그렇죠? 아직 안 팔았으니까 권리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비금융자산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 보시면 금융자산에서 요거 세 개 나와 있죠 지금 그럼 다음 장에는 요거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 장 상품 요런 순서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아시고 자 1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공부했던 이 문제풀이반의 공부를 준비를 하실 때 항상 강의 준비를 하실 때는 조금 예습을 좀 해오셔야 돼요 예습 이 책을 예습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했던 것 기본서 있죠? 현금 및 형벽에 뭐다 하는 이유 좀 알고 문제를 풀어봐야 되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리 조금 한번 공부를 해 오세요 한번 보시고 오셔야 이해가 되고 또 문제풀이나 또 예습하셔도 돼 문제 한번 풀어봐도 됩니다 실제 문제풀이니까 내가 적응력을 길러야 됩니까 일단 1번 한번 보세요 다음 자료에서 결산시 재무상태표에 공시할 현금 및 현금자산 금액 얼마인가 이런 부분을 했죠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거 그죠? 들어가는 거 한번 볼까요? 통화 이거 현금 맞네 우편비에 없어서 이건 아니죠? 그죠? 우편비에 없어서 통신비 하는 거지 비용이 현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타인발행수표 남이 발행한 수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언제든지 내가 은행 가져가면 현금을 할 수 있죠 편의상 현금 처리합니다 당자예금도 언제든지 현금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현금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선일자수표라는 거는 미리 발행한 수표잖아 그죠? 미리 발행한 수표는 요거는 그날 되어야만이 날짜 그날 되어야만이 내가 돈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은과 성격이 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받으면은 무슨 은 받으름 지급하면은 지급하면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현금 아닙니다 그죠? 다음에 채권인데 이게 보니까 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한다고 그랬으면 현금 맞죠? 그죠? 현금 처리합니다 현금상 자산이죠 그죠? 그럼 요거 더하면 됩니다 그죠? 얼마 예 10만원 정답 10만원이잖아 그래서 3번 답 아셨죠? 자 그러면은 뒷장에 한번 넘겨볼까요? 키 이쪽으로 키 이제 자 우리 가만히 보니까 1번 해서 포인트 문제 딱 여기 나오고 1번 해서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뭐가 나오죠? 키 나오습니다 그죠? 키가 뭐죠? 열쇠 이건 핵심 문제 열쇠에 나왔습니다 키 이건 해설이죠 이건 해설 이건 이제 말하면 기본 문제라 보시면 돼요 가장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본 문제고 이건 이제 해설이죠 그죠? 거기에 대한 해설 해설 즉 말해서 이건 이론 요약입니다 한 번 보세요 아주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현금 및 현금 자산은 통화 통화대용 정권 당자예금 보통예금 플러스 현금 현금 자산 그럼 여기 이제 우리 나오는 통화라는 건 돈이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고 통화대용 정권에 보니까 타임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송금 수표 가계 수표 여행자 수표 이런 수표가 있잖아 그죠? 그럼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공통인 거 수표죠 그죠? 수표 수표를 받으면 현금이다 그죠? 우편안 전신안 송금안 제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해서 실제는 두 개죠 그죠? 뭐냐 하면은 우편안과 전신안인데 송금안까지 이런 건 왜냐면 용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바로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편안 전신안 송금안 아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과거에 썼죠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국제의 기준은 전세계의 150개국들이 공통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알겠죠? 통일성 어느 나라나 똑같이 회계처리 하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거의 뭐 그죠? 선진국 대회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중상위권이 있는 나라나 어느 나라고 같은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환 제도가 과거에 있었죠 한 뭐 10년 20년 전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 별로 안 씁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는 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나라 안 쓰는데 왜 이러나 왔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 약 150개 약 200개 넘죠 그죠? 전세계 나라가 그 중에 150개 이상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제위기존에 공통으로 쓰다 보니까 어느 나라나 적용 가능을 다 넣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넣어 놓은 것입니까 이해하시겠죠? 우편안 전신안 송금안 그리고 만기된 엄 기간이 차서니까 현금을 할 수 있잖아 그죠? 만기된 엄 만기된 공사 제기자표 만기된 기간이 만기차서니까 현금 받을 수 있죠 그죠? 일남 출급은 요게 이제 조금 여러분이 낯선 용어가 싶은데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일남 후 30일 정기 출급 이런 식으로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은행에 돈 달라고 제시하고 나서 30일이 지나야 돈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뭡니까? 일남 출급이란 말은 제시와 동시에 돈을 받아올 수 있는 어음 아시겠죠? 환음 이런 걸 말하면 국제 무역거래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했을 때 그죠? 거기에 대한 주식 주주로서 배당금 받죠 배당금 받아가세요 하는 영수죠 알겠죠? 국고송금통 요거는 주로 뭐냐 하면 국세 같은 거 여러분들을 위해 연말행산하고 나면 월급 받아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연말행산하고 나면 환급 받잖아요 환급 그죠? 그게 이제 왜 월급 받는 사람들은 셀렐리 위원들은 13개월째 월급이다 이래 봅니다 1년은 12달인데 한 달 더 나오니까 13개월째 월급이라고 하는 게 바로 환급받는 거 있잖아요 그죠? 월급 정산하고 나면 그게 이제 말하면 국세 환급금 같은 걸 말합니다 알겠죠? 그 돈 들어오는 거 대체적으로 요거는 지방세 정말 국고송금통세 요거는 국세 같은 거고 대체적 환급세 요런 거는 지방세 같은 거 환급정서 알겠죠? 아 요런 거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런 거는 우리가 통화대용정권으로서 현금으로 처리한다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수표 그 다음 6번 7번 8번 환 9번 10번 만기 벌써 딱 3개 버리면 몇 개 10개 끝나버리잖아 수표 환 만기 하면 10개 다 해버리잖아 그렇죠? 나머지는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안 되고 배당금 연수증 잘 안 나옵니다 배당금 연수증 요정도만 아시고 두 번째 현금성 자산이다 이게 과거에는 현금 등감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현금과 가치가 대단하다고 봤는데 지금 현금과 성격이 유사다 현금성 자산이랍니다 유동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현금화가 굉장히 빠르다 이 말이죠 그죠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가치의 차이 변동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한다 그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채권이라든지 우선 주식 상환 우선 주식 같은 거 그죠 예 다음에 환매체 환매체 말씀드렸죠 그죠 환매하는 것은 바꾼다 쉽게 이런 게 있잖아 이거 생각하시면 되요 환승 환승이 뭐죠 그렇죠 버스 갈아타는 거잖아 그죠 환하는 것은 다시 다시 말이고 다시 성차했다 이 말이죠 환승 그죠 환매하는 것은 다시 매매하는 거 매매 샀다가 대팔 수 있는 거 환매 알겠죠 또 이런 거잖아 이거 많이 나오죠 환지 들어보시죠 다시 땅 뭐죠 다른 땅 이 땅 대신 이 땅 사는 거 환지 그죠 이런 겁니다 그죠 환매체 다시 팔 수 있는 거 다음 세 번 여기까지 있네 그죠 현금 승차 예금 나와 있습니다 예금에서도 거기 보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사형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퇴직금이라든지 감체기금 당기예금 이런 겁니다 그죠 기타 정의된 상품으로서 보유 목적에 따라서 단기손익 기타 포괄 손익 상호원금 요산을 분류한다 그랬는데 그 예금 중에서도 무슨 예금이죠 당자예금과 보통예금은 뭐에 들어가죠 현금성 자산이 들어갑니다 그죠 아시죠 인사 요래해서 우리가 현금형성 자산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 아래 보시면 기타 정형화된 금융사품에서 종류가 나오죠 그죠 CD 양도성 예금정서다 쭉 나오는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또 오른쪽 한번 볼까요 이번에 현금 예금 관련 계정입니다 현금 예금 관련 계정으로서 현금 과부족 그랬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그죠 현금 우리가 월말이 돼가지고 장부상의 현금은 100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 시제를 확인해 보니까 70원이 있다라 차이가 발생했죠 그럴 때 일시적으로 처리해 주는 가계정 그걸 우리가 현금 과부족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소의 현금은 바로 전도금이죠 그죠 비상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하셔도 아파트마다 전도금이 있습니다 뭐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그걸 이제 소장전결을 했었죠 소장선에서 회장까지 결제 안으로 가고 소장선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쓰고 나서 영수증을 모아가 월말에 이제 종합 총결산 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전도금 하는 겁니다 소의 현금 당자예금 당자예금은 우리가 수표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언제든지 은행에 예금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거다 그죠 당자예금 이건 이자가 없죠 그죠 당자차올 당자거래 하면서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거 물론 이제 예금 잔액을 100원 예금했는데 120원 수표를 발행하면 20원은 부도나는데 부도나죠 그런데 미리 은행과 약정을 맺어놓습니다 약정이라면 다른 건 없겠죠 그죠 담보 제공하고 돈이 잔고가 없어도 얼마까지는 은행에서 빌려주겠다 하는 거죠 그죠 돈 빌리는 겁니다 그게 단기차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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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결국은 차익금이죠 그죠 차익금 성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자거래할 때 예금 초과분을 뭐란다 당자차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통장 아시죠 그걸 말한다 이상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금 및 현금 자산을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봤잖아 그죠 그러면은 기본 문제를 해수입니다 그죠 키 해수를 알아봤다 이렇게 해서 이걸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론 요약입니다 그렇죠 이론 이거 보시면 다 끝나버리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또 포인트 2번 또 있죠 그죠 2번에 가면은 포인트 2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포인트 2번 뭐죠 아 은행 바로 계정 조정표네 그죠 아 여기 나오고 또 포인트 3번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났으면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하고 나니까 59페이지 한번 볼까요 확인체크 뭐지 나오네 아 요번에 확인체크 이거는 뭐냐면은 요 포인트 기본 문제와 요게 이제 해설 봤잖아요 요 해설 이론 요약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복습 문제 좀 더 우리가 숙돌시켜야 됩니까 또 다시 그 보면은 1번 한번 보세요 다음 자로로서 현금의 현금전선을 분류할 금액 중 맞는 거에 나오잖아요 연습 문제 복습 문제다 그리고 뒤로 가서 뭐 은행에 나오고 나옵니다 그죠 몇 문제 있죠 그죠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넘기 볼까요 이제 제2절 넘어가잖아 그죠 육아정권 여기 넘어가는 여기 넘어가기 전에 지금 요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죠 요기 순서가 보니까 포인트 확인체크 나왔다 그죠 다음에 잠깐 한번 볼게요 저 어디로 가시나요 이러면은 저 뒤로 안 가야 되나 저 뒤쪽에 안 가봅시다 저 뒤에 263쪽입니다 263쪽 263쪽에 가니까 뭐가 있죠 금융자산 또 나오죠 그죠 이게 뭐냐면 종합문제 즉 말해서 우리가 이 단원에 대한 현금 예금에 대한 첫째 기본문제 하면 연습하고 요기에 대한 또 우리가 다시 이론 정리 좀 하고 그죠 또 요기에 대한 복습문제 풀어보고 그러나 하면은 233쪽으로 가죠 그죠 그게 나와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기출문제들입니다 그동안 시험이 나왔던 것 지난 1회부터 24회까지 시험이 나왔 요 부분에서 시험이 나왔던 거죠 그죠 시험이 나왔던 게 이런 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다 수록하기 위해서는 한의에 40문제씩 있는데 다 수록하면 이건 첫문제가 가야 되잖아 그죠 수록할 수 없겠죠 첫문제가 되고 교정해도 굉장히 두꺼워져 버립니다 그리 못하고 그것은 좀 너무 쉬운 문제라든가 중복되는 것 또 너무 어려운 것 즉 말해서 한 20년 동안에 한 문제 정도 나왔던 것 나왔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 있죠 그죠 그러면 사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해외계학 연구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합격이 목적인데 그런 문제는 10년에 한 문제 나올 똥 말 똥 20년에 한 문제 나올 똥 말 똥 그런 문제를 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괜히 뭐 풀시풀은 풀어보세요 그렇지만 강연의 입장에서는 사실 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 또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 그건 어차피 못 풉니다 네 풀 수 없는 문제 그죠 왜냐하면 막 계속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함정도 있고 그런 문제 여러분들 혹시 시간되면 어느 정도 해외계학에 자신 있는 분들은 감정평가사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시면 좀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 많습니다 거의 상상을 초월하죠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감정평가사 준비하는 사람들은 준비하는 학생들은 주로 학생이죠 젊은 친구들은 과락 목표입니다 과락 회계학은 40점이 목표입니다 과락만 넘기자 그럼 나머지 감정평은 영어라든가 다른 감정평이 있죠 영어라든가 경영학이라든가 이런 다른 세 번 이런 감정평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가서 평균 점수 1차 맞췄습니다 1차 감정평에 회계학 무정 과락이 목표입니다 과락 40점 문제 얼마나 얽게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 거기 준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어려운 문제는 빼버립니다 학원에서도 하고 가기도 안 합니다 학원에서도 학원 하면로 누가 학원에 손이 힘든데 가겠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는 연구 대상이지 그렇죠 아무튼 이래서 그런 걸 중복되는 걸 빼고 수로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기준 문제 풀어본다 그러면 이제 조금 교재 교재 설명책을 해드렸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수포를 보고 나무를 봐야 되니까 전체 흐름을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단위 딱 들어가면 포인트 키 확인 체크 그리고 나서 이래 들어가는 이렇게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 요거 문제하고 요거 문제 풀어보니까 아 시험이 이래 나오는구나 충분히 이제 적응할 수 있잖아 그죠 또 어려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아시겠죠 그죠 그래 하시고 이제 오늘 공부 이래 하시잖아 과정이 뭐든 우리가 8주 정도 과정을 가지고 할 건데 오늘 요망한 공부했습니다 그죠 공부했던 부분 다음 주에 요기에 대한 문제를 올려드릴 겁니다 한 10문제 정도 오늘 오늘 공부했는거 오늘 공부했는거 오늘 예를 들어서 뭐 현금 예금 주제까지 했다 그럼 요기에 대한 한 10문제 정도 또 요게 이제 복습 문제죠 그럼 여러분들은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는 정답은 있습니다 해선은 없습니다 해선은 여러분들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보면은 우리 왜 주전목 카페 있죠 네이버 카페 그거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문제 올리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풀어 의논도 하고 서로 협의해가면서 푸시면 됩니다 정답은 제가 올려드립니다 아시겠죠 복습문제하고 정답 올려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이만큼 진으로 나가주고 진으로 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 또 여러 문제도 올려드릴 건데 그거는 요기에 대한 여러 문제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다시 또 요기 또 예습 좀 해와야죠 복습 복습 그죠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또 요만큼 진으로 나가면은 그 다음 주에 또 문제 올라가는 것도 여기 처음부터 여러 가지가 올라가야죠 처음에 열 문제 올라가다가 때에 따라서 또 수 문제 올라가고 할 겁니다 아무튼 요렇게 하다가 제가 드린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직접 자기 힘으로 아시겠죠 풀어보고 다 보면 체크해보시고 알겠죠 틀린 건 왜 틀린다 확인하시고 요래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진도가 끝날 때 되면은 앞뒤가 없어야 되잖아 그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복습하시고 하다 보면은 여기 와도 여기 것도 안 잊어버릴 수 있잖아 그죠 계속 전체가 이제 내꺼이 돼가지고 그래야만이 바로 시험 보더라도 어디서 문제 나오더라도 시험 순서가 차례도 안 나옵니다 그죠 어디 나오더라도 관계없죠 요런 식으로 연습할 거니까 그래 하시고 회의 과정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앞으로 기능이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은 끝내고 다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세요 57쪽이네요 그죠 57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포인트도 나왔는데 2번 봅시다 전주 상점의 4월 30일 현재 당자의금 잔액은 25만 원이다 은행의 잔액 증명 잔액은 21만 원이다 이 불치의 원인이 다음과 같이 판명되었다면은 조정 후에 당자의금 잔액은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아 은행 계정 조정표다 그죠 은행 조정표는 어떻게 합니까 회사와 은행 지금 문제가 전주 회사의 잔액은 25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은행 잔액은 21만 원입니다 이 경우죠 그죠 그러면은 조정 후에 잔액 얼마고 물어봤죠 1번 기 발행한 수표 3만 원이 은행에서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수표를 발행했죠 그죠 그럼 우리 회사는 수표를 뺐겠죠 장부상에 마이너스 돈 줬으니까 결국은 수표를 줬으니까 그죠 은행에서는 돈이 안 나갔죠 그죠 은행에서 마이너스 두 번째 거래처 외상 내춈대금 2만 원에 은행에는 입금되었으나 그랬습니다 온라인 송금되었다 이 말이죠 은행에는 입금되었으나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못 받았다 그랬네 그럼 우리 장부는 누락되었으면 우리 장부에다 그랬죠 그죠 은행 마감시간에 보통 우리가 몇 시입니까 4시입니까 4시 작고 3시 반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 4시다 그러면 4시 10분 데도 은행 앞문은 닫혀있어도 뒷문이 열려있습니다 가면을 받아줍니다 은행 기운도 앉아있죠 그죠 해주는데 은행에서는 마감시간이 지나고 나서 입금은 그 다음 날로 작업을 합니다 이런 경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은행은 입금 안되겠으면 은행이 불어서 해야 되겠죠 그죠 마지막에 당자 입금한 수표 4만원이 부도가 되어서 은행에서 인출처리했다 부도가 되면 내가 먼저 알습니까 은행이 먼저 알겠습니까 은행이 먼저 알죠 당연히 그죠 은행에서는 바로 빼버립니다 부도 났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회사 정부에는 기장이 누락됐다 그랬잖아 우리 회사도 빼야죠 그죠 마이너스 알겠죠 얼마 4만원 다 했네 한번 볼까요 더하고 빼면 얼마죠 23만원 여기는 빼고 더하니까 23만원 은행계정 조정표에 대한 요약 이론 요약 이론 요약 아시겠죠 그죠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이론 요약이다 보니까 이 부분만 정리하시면 이론 요약 끝나버리잖아 그죠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고 문제 풀면서 정리하고 또 복습하고 기초 문제 풀어보고 그죠 예 회사 장부상 당행유자나 은행계정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좌우 행유자나 파괴 책상하는 표다 그랬습니다 그거 보면 회사 측에 플러스 할 거 미통지 우리 애가 완료했으니까 더하고 이자 수익 통지 못 받았다 통지 미달이 더 그죠 플러스 뺄 거 부도 나면 무조건 뺍니다 알겠죠 부도 수표 나면 무조건 빼고 이자 비용 줘야 되죠 빼야 되고 은행수 줘야 되죠 빼고 그죠 은행 측에는 미기입에 은행이 기입 안 돼 있다 그럼 당연히 더해 줘야 되죠 플러스 기발행 미지급 수표 우리가 발행했는데 은행 지급 안 돼 있다 은행에서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조심할 거 아래 보면 기발행 미인도 수표라 그랬습니다 내가 발행했는데 미인도 그랬잖아 몇 번 나왔죠 이미 발행했는데 미인도라 그랬습니다 인도 안 했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 내가 인도 안 줬다 이 말이잖아 내가 발행하고 나서 은행이 그 거래에서 연락했겠죠 수표 결제 났는데 받아가라 했는데 아직 그 사람이 안 왔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발행은 우리 회사에서 뺐잖아 뺐다가 가지고 있으니까 월말 다시 원상 복구 한다고 그랬죠 회사에다가 불화사입니다 그리고 오기가 있으면 잘못된 거 충족하면 되겠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잠깐씩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